해빠벌스데이 투 유 해빠벌스데이 투 유 오레가노 이박이 뭐야? 뭔가 내 지방 같기도 하고 제작용 여러분 안녕하세요, 얍ße schö 도시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음식은 2kg senior 문어랑 여기는 문어 아를 화, 그리고 large'll 그리고 문어 알을 잊지않고 보내주신 포항의 오구수산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냥 이 알이 맛이 계란, 날계란, 노른자 있잖아요 밍밍한 날계란 먹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엄청 고소하고 끝맛이 살짝 쌉스름해요 그렇게 많이도 아니고 살짝 양념해서 엄청 부드러워요 엄청 부드러워요 너무 맛있게 없어졌어요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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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저거 너무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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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뻑뻑해요 뻑뻑했어요 핶은 패배 이야기 썶고 날ح터 멍불 코코 너무 맛있어 오.. 오.. 하.. 오.. 오.. 아.. 치즈는 뭐지? 치즈는 너무 맛있지? 치즈는 먹으러 가니까 치즈는 너무 맛있어서 치즈는 잘 먹어야지 치즈는 왜? 치즈는 왜? 치즈는 왜? 치즈는 왜? 치즈가 많이 먹었을때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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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습니다 문화를 한 달 전부터 기다리는데 너무 먹고 싶었었는데 오늘 먹어보니까 날계란 노른자 맛이 나면서 고소한데 많이 먹으면 날계란처럼 느끼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찐 것도 뭔가 그냥 톡톡 터지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은 있는데 퍽퍽해가지고 맛있게 옆에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어는 말할 필요도 없이 정말 너무 맛있었습니다 벌써 다리 하나 먹었는데도 배불러요 이거 알 먹어서 그런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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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